나의 수 그리스도 나의 성장 예수님 나의 수 그리스도 나의 수 그리스도 나의 성장 예수님 나의 수 그리스도 나의 성장 예수님 나의 수 그리스도 나의 수 그리스도 나의 수 그리스도 신자가 분명 되어서 예수를 주어질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숨고는 책 말까 승리의 그녀를 들어 신자가 분명 되어서 내 말을 불러 영원히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예수 나의 성향의 주님 나의 주 예수 나의 성향의 주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님 екkar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최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대장 되신 주님께 뜨거운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